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정말 반갑습니다. 우리나라가 다시 IMF가 와요. 가지고 있는 빌딩은 다 날아가고 재산이 날아가고. 그런 와중에 내박자가 나옵니다. 이게 이 노래가 사랑을 받았던 대목이 쿵착, 쿵착, 쿵차자, 쿵착. 내박자 속에. 여기에 이 쿵착, 쿵착이라는 어휘나 노랫말이 상당히 허탈함을 표현하고 있었어요, 그때 당시에. 뭐 다 잃어버렸구나. 지금 어떻게 산다냐. 이런 신세 타령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.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쿵착이라네. 쿵착, 쿵착, 쿵차자, 쿵착.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. 한두 절 한 고비 깎아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상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착 나 혼자만 부를 게 아니라 내 노래 내가 부르는데 뭐 들게 뭐 있어. 시청자 여러분께 이 노래를 가르쳐 드리는 게 내 목적이에요. 자, 쿵착부터 들어갑니다. 쿵착, 쿵착, 쿵차자, 쿵착. 좀 허탈한 기분으로. 그 다음에 조금 힘을 가해서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. 간단해요. 그 가사가 주는 멜로디만 던져만 줘. 2절은 나 그리울 때 너 외로울 때 뭐 안 돼? 그거 어떻게 좀 해볼까. 나 그리울 때 사랑도 많이 해당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